고고보로 TV 사이사님 뽑아 선생님 들어와 선생님 들어와 선생님 앉아 선생님 들어와 선생님 안으로 몰라 갑자기 선생님 들어와 선생님 들어와 선생님 들어와 선생님 들어와 앉아 까먹었다 그 사이에 한번 다시 해주겠어 선생님 들어와 선생님 들어와 선생님 들어와 선생님 들어와 선생님 들어와 선생님 들어와 하나 먹어 또 들어와 앉아 선생님 들어와 형아 들어왔죠 선생님 들어와 앉아 오늘이 하루차라서 잘 몰라요 여기가 헷갈려 하네요 하루차 하나쪽 사이 들어와 아무것도 못하는거에요 헷갈려 선생님 들어와 선생님 들어와 들어와 옳지 한 번 더 선생님 들어와 옳지 그럼 그럼 다시 개인이 되었죠 호삼이 안 돼. 호삼. 호삼이 안 돼, 이제. 엄마 왔다. 호삼아, 호삼, 일로 와. 옳지. 호삼이 안 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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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훈련을 시작해 주세요. 호삼이 안 돼. 아, 여기 40분이면 1000만 원이네. 어이, 참. 40분이면 허리 서면 1000만 원이네. 아, 1000만 원. 아, 참. 아니, 저 두 개. 청소년이 아버지한테 스크랏 두툼다. 16700원에서 마시네. 월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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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체국은 잘 받아서 일어납니다. 자기는 한 번 전엔 걸어 버리지 않았던 ㅇㅋ 힝힝 힝힝 잘하네 소소미 잘했어 잘했어 우리 수업 못하는 아이 수업 못하는 아이는 집에 갇혀있어요.